뭐하고 지내셨어요? 말 안 좋은데요? 궁금하면 카톡이... 카톡이니까 열심히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건 캐릭터가 가능하시고 일단 하나는 그냥 하트 하나만 하고 하나는 이거, 영어로 해서 영어 뭐 할 건데요? 영어? 네 알바야? 뭐라 했냐? 아, 영어 뜻이 네 알바야냐고? 아, 알겠어? 네, 영어는 한테인 있어요 그쵸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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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제가... 저리 유라이빈 한테 이러면 직접도로 온 거예요 아, 알았어 그럼 내가 이따가 영어 뜻 확인하러 올게요 뭐 하기로 하셨어요? 집에... 컴퓨터 알바야? 저 저기서도 알바야 한 번 다 했거든요 아, 내 진입이 알바야, 이래요? 아, 내 진입이 알바야, 이래요? 그쵸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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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민이, 주민이 아, 진짜... 그쵸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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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보다 훨씬 커야겠네 감독님 한 6대만? 어? 감독님 이거 그리시는 거예요, 지금? 아니요, 아니요 쓰기로 하시는데, 쓰기로 송이처럼 하고 싶은데 아, 광수님 한들 뭐 할지 정하셨어요? 먹느라 바빠요 먹는 게 더 좋아요? 어때요? 맛있게 그럴 거야 뭐야? 손가락 포겼어요? 포기 포기 못 그려 또 뭐 하기로 했어요? 스마일 김채원 할 수 있어요 이거 어떻게 알았어 노페인 노게인이라고 하는 거 벌써 감독님 그리신 거예요? 감독님 그리신 거예요? 대박 아까 그 그림이랑 너무 다른데요? 작품의 세계를 치셨잖아요 작품의 세계를 계속 찍을 줄 알아봐요 낚시줄 깨는 마음으로 깨는 해야 되냐? 이거 삼질날라보네요 술병 그리는 사람 하나 더 있어요 뭐요? 한 송이 술병에다가 송이처럼 쓴대요 나 용이처럼 쓰려고 포기하시면 안 돼요 선생님 끝 끝이에요? 여기는 눈이랑 잎이 있는데 쌤이 없어요 등이랑 등이랑 왜왜왜왜 왜왜왜 아니야 저요 돌고래가 매기가 되잖아 수분 세야지 1등이에요 지금 귀찮아서 제일 빨리 쓰라는 걸 했어요 색깔은 좋아하는 색깔로 골라신 건가요? 아니 핑크색 컬러인데 없대요? 네 그래서 보라색이 짤리는데 그래서 보라색을 했어요 잘했어요 빨리 한 번 먹으려고요 또? 네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그러면 영어 다시 반대로 1등 강소희랑 1등을 앞다투고 있었는데 강소희 뭔데 써주면? 강소희 소희 하트요 감독님이 1등이에요 감독님이 성공했어 벌써 끝냈어 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 주로 Pow W 위해 다했어요? 투과요 아 표정이 자신감이 차지었는데 치즈볼 우와와 엄청 감동하네 편이 예뻐 잘했넬 파봇 오우우 표정도 뿌듯한 보이던데 흰들랑 이런거 재미있어요 지구만 할라구니 계속 움직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먹고 별 끝이에요? 이 YH는요? 공쌤은 포기지 포기 포기하지 않았어 포기는 포기하자 포기란 노출을 할 때 환불하시는 말이라고 안혜진 안에서 뭐라고 하세요 네? 아 괜찮아요 저 제 눈에는 보여요 선생님 선생님 아 저거 때면 돼요 제 영희 봐봐 아 막 약간 제 손에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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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